부산에 놀러가고 싶은데 숨은 명소가 어디 있을까? 같이 찾으러 떠나볼까요? 엔조이 사하! 사하구 테마 여행 같이 즐겨볼까요? 올해 다대포까지 지하철 확장으로 사하구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. 유쾌발랄 다대포 첫 번째 다대포 해수욕장과 생태탐방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연인, 친구, 가족과 함께 낙조분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. 감성힐링 일숲동 첫 번째, 일숲동은 해마다 돌아오는 철새도래지로 뛰어난 자연경관의 갈대숲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가족과 함께 즐기는 조각공원이 있습니다. 알록달록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은 유명 관광지로 예술이 어우러지는 마을입니다. 감천문화마을은 다양한 관광 포인트가 있고 찾아서 방문 시 도장을 찍어주어 좀 더 재미있는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.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